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금수저를 넘어서는 길 비욘드 금수저 강의가 이제 막바지로 그래도 몇 개 남았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금수저를 넘어서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또 금수의 중요한 부분도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금수를 넘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는가 우리 고도원님입니까 고도원님의 꿈 넘어 꿈 제가 이 강의를 참 옛날에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꿈을 갖지 않습니까 나는 뭐 100억을 벌 거야 나는 뭐 뭐를 할 거야 큰 사장이 될 거야 아니면 뭐 뭘 할 거야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왜 그 다음에 어떻게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왜 당신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나요 그 꿈을 가지고 뭐 하시게요 또 하오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가요 바로 꿈 넘어의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이 있죠 그럼 부자가 돼서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또 다른 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고도원님은 꿈 넘어 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금소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강좌에서 살아나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 금소를 넘어서는 모습은 바로 남의 대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소를 먼저 넘어설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성취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금소를 넘어서서 성취하고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금수저가 되어야 된다 이건 뭡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내 자손의 금수저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웃이나 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금수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식 없이 막무가내로 나만 잘 되고 나만 금수를 넘어서야 된다 생각하는 목표는 진정 꿈 넘어 꿈이 아니죠 그냥 1차적인 목표와 바람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서태지라는 분이 있죠 옛날에는 정말 아이돌 1세대 아니겠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서태지와 아이돌에서 유명해졌죠 막 춤을 추면서 그때 뭐 대단했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했을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락 음악을 좋아하는 자기만의 음악 색깔이 아주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막 랩을 하고 춤을 추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이런 서태지와 아이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일단 대중적으로 나의 지지도를 높이고 그럼 일단 금수저 꿈을 이룬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지지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내가 음악을 새롭게 새롭게 내가 노력한 나만의 음악을 발표로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이 고정돼 있잖아요 이제 서태지의 팬들이 40대 중반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서태지가 처음 나왔을 때 아이고 좀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이 사람도 중년이고 이 사람들의 팬들도 다 중년이에요 그러니까 중년이면 음악을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어떤 새로운 실험 음악을 내면 나는 늘 지원해주고 그 음반을 사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이 어렸을 때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런 꿈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후에 내가 음악으로 진정 남들과 대하고 싶은 그 꿈을 위해서 일단 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른 이에게 진정 음악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음악을 남들에게 주기 위해서 일단은 인기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런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남들에게 주기 위해서 먼저 유명해져야겠다 이게 1차적인 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더 좋은 내 음악 새로 공부한 음악을 남들에게 주고 싶어 이게 꿈 넘어 꿈이 되는 것이죠 꿈 넘어 꿈을 위해서 우리는 금수절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또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꿈 넘어 꿈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룰 걸 다 이뤘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허해집니다 썩게 됩니다 물이 고이게 되면 썩지 않습니까 흐르고 발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꿈 넘어 꿈이 없으면 고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수절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 가장 궁극의 목적은 내가 넘어서서 금수절처럼 잘 되고 뭐 이런 거가 1차적인 꿈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궁극의 목적은 나 스스로가 남의 대인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금수저가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취 후에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세상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잘 되려면 먼저 사람이 잘 돼야 되겠죠 어떤 어떤 사람이 잘 돼서 세상을 잘 이끌으면 세상이 잘 되죠 나라가 잘 되려면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인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잘 돼 그래서 세상이 잘 되려면 사회가 잘 되려면 일단은 누군가가 잘 돼야 돼요 누군가가 사업에 성공해서 기업가가 돼야 돼요 누군가가 잘 성장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가리키고 이끌어야 되겠죠 누군가가 잘 성장해서 이 땅에 훌륭한 정치가가 돼야 되겠죠 누군가가 잘 성장해서 금수를 넘어서서 잘 성장해서 훌륭한 언론인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여론을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의 올바른 생각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누군가가 잘 돼야 이 사회는 더불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비욘드금수회 강좌의 궁극의 목표는 바로 여기가 아니겠는가 남의 대인되기 남의 금수저되기 이것이 바로 진짜 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잘 돼서 진정으로 다른 이를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이에게 소중한 자산을 줄 수 있다면 내가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것,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여행을 해보면요 제일 먼저 여행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도로예요 도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벌써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면 도로가 잘 돼 있죠 우리나라 도로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가난한 나라 이런 데 가보면 도로가 꽤 도로 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도로 이런 걸 뭐라고 하면 기간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간산업 뭐 기, 기간산업 자 기간산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이르는데 저는 기간산업 이 기간산업, 이 도로 이 도로가 얼마나 그 나라에 가면 얼굴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시골에 가든 어디 가든 차만 다 올라타면 아주 그냥 정말로 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산업 또는 뭐 또 기간 어떤 시설 그런 말도 하죠 기간시설 기간시설 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돼 있는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기간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정신시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신시설 정신시설 즉 그 나라의 지성 그 나라의 어떤 그 사람들의 분위기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도 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잘 돼서 말이죠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잘 돼서 출근 사람들을 잘 좋은 정신 건전한 마인드 그런 그 건전한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잘 이끌고 교육하면 이 사회의 정신시설 기간이 되는 정신시설도 좋아지는 다리가 좋듯이 고속도로가 좋듯이 그 사회의 정신시설도 소중한데 우리 하나하나가 잘 되면 남의 대인이 되어서 남을 잘 이끌어 주게 된다면 그 사회의 정신시설 기간이 되는 정신시설 또한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예를 들을 때 우리 유대인을 예를 들죠 유대인들은 늘 지금은 나라가 있지만 몇 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돌아다녔죠 그 방랑의 시간을 거치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그거 뭡니까 우리 트루크 뭐죠 그저 저기 무슨 그런 자기들만의 언어 자기들만의 문화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없는 땅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땅이 없을 때니까 항상 유산이 중요합니다 그 유산은 정신에서 찾았죠 유태인들은 항상 그들의 정신 그들만의 정신 세계를 항상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자기들 모임에서 강조하고 그런 정신세계는 또 어떤 히브리 성서 히브리 성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정신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항상 자녀를 기르고 옆집 자녀를 기르고 항상 가르치고 해서 그들의 정신시설로 몇 천년을 방랑의 시간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시설로 세계의 모든 철학, 경제, 사상 또는 과학 모든 중요한 것들을 그들의 정신 유산을 통해서 세계에 이바지했죠 그뿐입니까 금융하면 유대인들 아닙니까 또 할리우더 예술하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유산이 결국은 자기들만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많이 도움이 되고 이바지했다 다른 이에 금수여가 되고 다른 이에 대인이 됐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좋은 말이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기부그룹은 기부그룹은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요즘은 재능기부라는 말도 많이 생겼잖아요 저는 이 재능기부라는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부그룹은 돈만 줘야 된다 그러면 제가 줄게 어디 고아원에 가서 내가 돈을 주고 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놀아주고 아이들을 그나하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또 아이들에게 소중한 자기만의 장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는 재능기부 아니겠습니까 어느 가수 중에 아주 정말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대학까지 출신이에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분은 가수인데 왜 딴 곳에 오지 낙도라든지 뭐 이런 데 있는 그런 분교 조그만 학교잖아요 그런 분교만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음악회를 해줘요 작은 음악회를 아이고 세상에 그 아이들에게 물론 화경품이나 무슨 돈을 준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 모아서 이렇게 노래 같이 부르고 하루 이렇게 좋은 순서를 갖는 거 그야말로 아름다운 재능기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갖추면 그 갖춘 것을 통해서 다른 일을 이끌 수 있는 대인 다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금수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 없이 왜 노력을 하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우리 내 자식들만 잘 먹고 그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금수저의 범위는 우리 집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가 우리 집안이나 내 몸만 관계가 됐었으면 이번 강좌를 제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금수저는 가깝게는 물론 내 집 내 몸 1차적으로 제일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서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수저가 소중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라는 아까 얘기한 정신적인 기관시설이 더 좋아지게 되는 그래서 저는 금수저의 범위는 절대 나만이 아니다 우리 집만이 아니다 우리 가문만이 아니다 금수저는 바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금수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강좌를 같이 들으신 분들을 함께 나눴던 분들이 이제 남들의 금수저가 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항상 소망합니다 이분들이 잘 성장해서 또 기성인들이 하더라도 성인이나 노인들이 하더라도 아름다운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서 항상 다른 분들에게 바른 자리에 소중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청년이면 그 기회가 더 많겠죠 가야 할 길이 더 많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금수를 넘어서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고 또 나머지 일부분도 사회에 나누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전해줄 수 있는 진정한 금수저 그리고 그런 물질뿐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 우리가 금수저에는 정신적인 부분도 많다고 그랬죠 삶의 철학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리고 아름다운 사상이라든지 이런 좋은 정신적인 이런 금수저도 내가 많이 배워서 남들에게 전해주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기부요 다른 이에게 금수저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나누어 줄 것은 많습니다 근데 돈만 나눠줘야 된다 생각하면 내가 나눠줄 게 없죠 돈이 남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칭찬합시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보면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도 빠듯하게 사는 사람인데 보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잖아요 그것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의무라는 말이죠 노블리라는 말은 귀족, 갖춘자,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할 때 귀족이 무엇인가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만 귀족인가 그러면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한 가지라도 내가 나만의 장점 나만의 재능, 나만의 소중한 그런 능력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다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는 귀족들만 적용이 됐죠 그래서 귀족 아들들이 전쟁 날 때는 직접 앞에서 참전을 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기부도 있지만 그 마음에는 이때 공을 잘 세워서 또 우리 가문이 더 높은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사실 있었죠 그러나 진정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돈이나 권세뿐 아니라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유산, 나의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그래서 금수저를 위해서 금수저의 어려운 여건을 내가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소중한 나만의 금수저를 얻고 금수저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해서 수많은 대인들을 만나 그 대인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나 또한 남들에게 대인이 돼서 남들에게 소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진정한 금수저를 넘어서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 주로 많이 강조했던 얘기 이견대인이라는 말을 강조했죠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이런 주역에 있는 얘기를 주역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항상 우리가 대인을 만나면서 배우고 또 대인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항상 채우면서 노력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면 나에게 유익하다 사실 주역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대인을 만나면 유익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 또한 남의 대인이 되라는 뜻도 여기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대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1차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고 2차적으로 나 또한 다른 사람의 대인이 되자 우리가 통산을 간다 그러면 정상에 내려온 사람 보면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정상 가는데 얼마 남았어요 아니면 정상 가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윗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잘 가르쳐 주죠 그럼 나도 다시 정상에 갔지 않습니까 또 나도 내려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밑에 사람에게 친절하게 또 가르쳐 주죠 지금 이런 일은 이런 적입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뭐 어디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죠 나 또한 이렇게 받은 것을 주는 거 그게 진정한 이견 대인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금수저 몇 사람 얘기했죠 간송 전형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석주 이상용 같은 분 또 뭐 경주의 최부자 그런 분들도 유명하죠 정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지로 올라가는 분이 진정한 금수저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까 처음 이 시간 강의 처음에 꿈너머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도원님의 꿈너머꿈 여러분들도 반드시 꿈너머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이유는 나는 이 노력으로 나를 업적을 이루고 어떤 경지에 이루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겠다 그런 여러분들의 꿈너머의 꿈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이 남들에게는 또 다른 대인이 되고 또 다른 금수저가 돼서 이 땅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바른이의 대인이 되어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존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내용이 이때에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미 있는 것으로 그전까지는 나의 노력일 뿐이고 그전까지는 나의 수고일 뿐이고 그전까지는 나의 경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잘 이루고 성취해서 남의 대인이 되고 남의 금수저가 될 때 이제 그동안 했던 나의 노력 나의 경기 그동안 나의 모든 수고가 아름답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수저를 잘 넘어설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수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서 그 이룬 것들을 또 남에게 금수저로서 제시해 주고 남에게 대인으로서 제시해 줄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훨씬 더 아름답고 그때의 참된 의미를 찾고 참된 완성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노력하고 금수저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금수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금수저를 활용하고 나눌 수 있도록 소중한 마음들을 갖고 잘 살 수 있기를 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시간에는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